안녕하십니까 이에서 산전 속도 조절 디스크 그라인더 소개하겠습니다 모델명은 G1104S 100mm 까지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그라인더 입니다 포장지 외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물을 말씀드릴께요 디스크 그라인더 커버 그리고 스페너 오조 손잡이 이렇게 구성품이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단지 보조 손잡이는 좌측 우측에도 꽂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이 스페너를 풀고 조이면 됩니다 커버는 내가 원하는 방향에 자극 방향에 놓고 조여주시면 됩니다 휠 러터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양쪽 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 면을 끼우고 이런 연마석 뚜껑 소재를 끼울 때는 이런 연마석을 이렇게 끼우시고 휠 러터도 인 아웃 씻습니다 툭 튀어나오는 아웃사이드 쪽으로 잠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잠궈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낼 때도 마찬가지 버튼을 누르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스위치를 넣어 보겠습니다 버튼 스위치 자 레버를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풀어놓을 때는 자, 이제 절감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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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감은 폰을 닦아줍니다 자, 이제 베뻔으로 변에 넣어줍니다 이제 펜aves 가루는 절감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감하는 절감한 절감의 절감한 절감감은 절감한 절감은 절감한 절감은 절감한 절감 절감 3 toe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구요 다시 철단석을 끼워 보겠습니다 까만 버튼을 누르고 얇은 소재도 끼워 놓으시고 이럴때는 휠 넣어서 터를 반대쪽으로 조여 주시면 밀착이 됩니다 이렇게 버튼 누르고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소재에 따라 속도를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휠 페퍼도 이렇게 끼워 주시고 휠 넣어 볼록 오목 볼록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에서 산업 4인치 G1104S 속도 조절형 기능을 소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